이렇게 바람이 날씨는 따뜻하고 햇살은 있는데 바람은 좀 계속 부네요 그런데 기다려 왔다가 이 냉이가 향기가 대단해요 범동밭에 이렇게 냉이가 지천이 깔렸네요 냉이가 여기가 냉이예요 냉이가 이렇게 이게 다 냉이예요 냉이 아이가 고기만첨보다 냉이 굴러서 냉이 꿀을 끓여주니까 그렇게 잘 먹더라구요 그래서 냉이를 여기 봄 이게 저기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 여기 냉이는 꽃이 피어버려요 남쪽이라 겨울에 이렇게 냉이니까 이거 해다가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넣고 1년 내내 애들 올 때는 해 주려고 저 냉이 캔 중이에요